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제가 할인 영상 찍고 있는데 제가 얘기한 대로 단기적으로 반등했다가 눌리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러한 단기적인 저항선 부근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제가 좀 보수적으로 측정하긴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한 제가 말한 구간보다 4% 정도 더 올라갔죠 이 구간까지 올라갔었는데 일단 저는 잘 보수적으로 측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4,200원에 1차적으로 매도 타점 드리고 나서 눌림목 다시 재공략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정확하게 눌림목 잡아드리고 있고요 현 구간에서 어쨌건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 구간 자리가 바닥을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의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할인은 한 번 더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저번에 찍었던 영상을 잠깐만 좀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N자형 파동 말씀드리면서 상승 후 눌리고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상 잠깐만 볼게요 커가지고 물타서 지금 평단 이상 오신 분들 안에 평단이신 분들 어떻게 비중 2분의 1 줄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구간에 단기적으로 저항을 막고 밀렸다가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구간에서 N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저항 맞고 눌리고 지지선에서 반등하고 이러한 부분들 좀 체크하시고 가자 무조건적으로 반등하는 거 좋아요 제가 어제 반등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무덤까지 들고 간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현 구간에서 저항선 정확하게 체크하고 눌렸을 경우에 어떻게? 반등 타점까지 잡아가야 된다 제일 딱 말씀드립니다 지금 구간에서 자 현 구간 저항선 어디? 그 저항선이요 4250원에서 4350원 저항선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저항 맞고 밀리면은 이 눌림목에서 어떻게? 추가 타점 잡아야 된다 오늘 여기 맞고 밀릴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제가 눌림목 타점 어디라 그랬어요? 3800원 3850원 부근 눌림목 타점까지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자 볼게요 눌림목 좀 들어주십시오 자 눌림목 타점 보겠습니다 어디죠? 3800원 부근 정확하게 뭐하고 있어요? 지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라는 겁니다 저항선에서는 어떻게? 저항선에서는 매도의 시선으로 봐야 되고요 그죠? 눌렸을 때 어떻게? 매수 추가 매수 타점의 시선으로 보고 N자형 파동을 생각하고 주가의 반등을 기다려야 된다 N자형 파동이 왜 나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앞에 구간 뭐? 저항선이 있잖아요 이 구간 사람들이 많이 물려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어떻게? 물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던질라고 하겠죠? 그죠? 그럼 세력 입장에서는 던지는 물량 어떻게 해요? 던지는 물량 받아서 어떻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어떻게 4,250원에서 4,350원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 저항이니까 어떻게? 매도해야 된다 라고 텔레그램방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떻게 됐어요? 100원 더 올라갔다 100원도 올라갔는데 의미 있습니까? 의미 없죠 이만큼 다 빠졌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파동을 전부 다 차트로 맞힐 수가 있다 이거 뭐요?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텔레그램방은 010-920-163이고 이쪽 있거든요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하림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하림이 이제 이슈가 좀 나올 거예요 이슈가 언제 나오냐 1월 말 1월 말쯤에 뉴스가 나올 거다 결과적으로 이제부터 한 일주일정 남았습니다 그럼 뭐하고 있는 거예요? 주포 입장에서 뉴스 나올 때를 대비해서 매물 소화 과정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현 구간에서 21선 좀 버티고 있는데 21선에서 저항을 막고 있는데 이 구간만 돌려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판단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항선 4250원에서 4350원 자리에 어떻게 뚫어주고 지지받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가겠죠 일단은 이 구간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개인 투하자 심리상 차트를 잘 못 보시는 분들은 장대의 은봉 터지고 장대의 거래랑 터졌죠 그죠 은봉의 거래랑 터졌다 뭐요 세력들이 털고 나갔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월봉을 보건 연봉을 보건 결과적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물량을 전부 다 흡수를 해줬다 이 봉 하나로 그죠 그리고 나서 거래가 죽어있고 월봉상 중심선 어떻게 지키고 있고 그죠 정확히 월봉상 중심선을 지키고 있어요 그죠 지키고 있고요 또 뭐냐면은 주봉상 중심선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주봉상 중심선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림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차트가 어떻게 되어있다 아 만들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수 타점을 어 잡아가셔야 된다 추가 매수 타점 지금 구간에서 반드시 010 920 163 이고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시고요 위에 번호 있거든요 위에 번호 혼자 하지 마시고 하림이라고 정확하게 문자 남기셔서 타점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일요일 날 남들 다 죽었다 할 때 다 죽었다 할 때 이 구간에서 영상을 또 찍었어요 이거 지금 팔 바에는 무덤까지 들고 간다 그 다음날 어떻게 20% 이상의 급등이 나오고 빠졌죠 23% 24%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때 거의 그래도 머리 부분에서 매도 타점 드리고 다시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 타점 드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매도 매수 타점 잡아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텔레그래머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영상 잠깐 또 보여드릴게요 자 뭐라 그랬죠 자 1월 16일 하림 뭐요 개미들 다 털리면 초급등 나올 거다 그죠 주가에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1월 16일에 영상 찍어드렸고요 언제입니까 이때죠 1월 16일 다 죽었다 할 때 반등 나온다 이거 세력들이 개미 죽이고 하려고 일부러 주가 누르고 있는 거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해운주도 진짜 이게 웃긴 게 HMM이나 그죠 흥아해운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추천을 어서 드렸어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 제가 밑에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매수 타점이다 봐야 된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날 이날 지나서 이날 아침에 목요일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정확히 아침에 흥아해운 영상 찍으면서 가격 잘 보십시오 아침에 얼마입니까 이거 종가 시작도 하기 전에 얼마에요 2700원이죠 그죠 2700원 자 이날 날짜 언제입니까 잘 보십시오 날짜 체크할게요 1월 4일이죠 주가 어떻게 됐어요 이때부터 폭등했죠 그죠 폭등했습니다 어디까지 5400원까지 두배 올랐죠 제가 어서 말씀드렸어요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개인 채널 운영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흥아해운 체크해 볼게요 흥아해운 보시면은 날짜를 잘 보셔야 돼 보시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쪽에서 오늘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종목 운임료 4, 5월에 결정됩니다 자 볼게요 날짜가 언제에요 1월 4일 아까 1월 4일이었죠 제가 아침에 찍었습니다 사야 된다고 근데 아무도 안 봐요 영상을 답답해 죽겠어 볼게요 자 여기 아침이에요 보세요 가격을 잘 보세요 1월 4일에 어디에요 2500원입니다 정확히 씹어드리고 어디까지 5400원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안 산다 소통방 텔레그램방이 있는 거 다 샀어요 이거 볼게요 그러면은 딱 차이 딱 흥아해운 봤을 때 제가 차트 선생이니까 차트서 관점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내려오는 흐름 이렇게 내려오는 흐름을 돌려주는 흐름이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죠 내려가는 흐름에서 상방의 흐름이 정확하게 보이는 자리까지 왔고 지금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승폭이 어디입니까 이 위에 저항까지 얼마에요? 자 정확히 좀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 구간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저항선 하면은 한 3천 3,300원 3,300원 부근 그럼 지금부터 얼마입니까? 30 3,300원 부근 1차 저항 맞을 수 있다 얼마? 상한가 30% 30%라는 거예요 30% 30%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이러한 자리들 여러분들 체크하시라는 겁니다 왜 도대체 이렇게 꿀자리 이러한 꿀자리를 놔두고 오늘 다른 종목 하지 마시고 이게 일단 장 이후에 올라가긴 할 거예요 공구시 이후로 올라가긴 할 건데 제가 영상을 찍어놓는 이유는 장전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시간을 잘 보세요 언제예요 언제입니까? 언제요? 1월 4일이죠 그죠? 정확했다 이날 뭐 했어요? 이날 이날 상한가 갔다라는 거예요 이날 상한가 갔잖아요 그죠? 그거 봐봐요 상한가 갔죠? 갔죠?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3,300원 뭐라 그랬어? 3,250원 3,250원 뭐라 그랬어? 저항이냐 저항 저항이라 했죠? 그죠? 이날 상한가 저항 다음날 어떻게 돼? 저항 빠지잖아요 저항에서 다 밀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저항 부분 매물수화 들어갔죠? 저항 부분 매물수화 매물수화하고 어떻게 돼? 그러고 올라가잖아요 이런 미친 자리 다 알려드린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반드시 여러분들 간단하게 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림 지금 구간에서 대응 확실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내라고요? 010 9201 6329 이쪽으로 뭐라고 보내요? 하림 하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제가 개인 채널에서 6차 매집 종목을 공유 드리고 있는데 요거 잠깐만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6차 매집주 드리고 있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뭐 항상 뭐 말씀드리는 거지만 뭐 자랑 아닌 자랑해요 사실상 여러분들은 대놓고 사셔도 된다라고 한 종목 중에 안 올라간 종목 없습니다 기억하시죠? 1차로 드렸던 종목 하나기술 기억하실 겁니다 몇 프로 올랐죠? 70% 자 2차로 뭐 드렸죠? 코인테크 둘 다 2차전지였죠 그죠? 둘 다 2차전지였고 35% 그냥 세 번째 뭐였죠? 프로 2000 프로 2000 얘도 삼성 SDI 관련돼서 어 그래핀 아 그래핀이 아니죠 그리퍼 어 그리퍼 관련돼서 얘도 한 40% 정도 올랐고 4차 뭐 드렸어요? 4차 에스코넥 얘도 50% 정도 올랐고요 5차 뭐 드렸죠? 레고캠 HLB 그 다음 또 뭐였어요? ABL 바이오 환미약품 전부 다 다 올랐어요 한 번도 안 올라간 종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제 자신감 있게 드리는 6차 종목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지금 한 5종목 정도 컨택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좋아 보이거든요 근데 2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 이걸 좀 드리고 싶은데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2월 초에 오픈할 거고 일단은 5종목 문자 주시는 분들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제일 유력한 거 2종목 뽑아서 5종목 드리고 2종목 제일 유력한 거 뽑아 드렸으니까 이거 미리미리 받아보실 분들 말씀드리지만 위에 번호로 6차라고 기본적으로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1차 1차 하나기술 64% 2차 코인테크 21% 3차 프로 2천 거의 30% 이게 최소 기준 잡아놓은 겁니다 최대폭은 이거보다 10%씩 더 많아요 최고가는 일단 아무리 여러분이 많이 팔았을 가격대에서 적어놓은 거니까 에스코넥 4차 31%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죠? 최근에 말했던 레고캔바이오 엄청 급등하고 있었죠 레고캔바이오 62% ABL 31% 한미약품 52% 그죠? 25% HLB 같은 경우에는 빠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집주로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올랐다라는 겁니다 모든 종목들이 어떻게? 다 올랐다 제가 지금 여기 스윙 종목도 5종목 정도 더 넣어놨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분명하게 체크하셔서 6차 매집주 저는 대놓고 이거는 스윙 종목은 이렇게 손실 보는 경우도 있어요 수익 보는 경우가 더 많긴 하지만 근데 제가 드리는 매집주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제 채널에 전부 다 증거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 자 6차 매집주 간단하게 뭐라고요? 010 9201 자 6329 이쪽으로 6차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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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3, 5, 4, 3, 6, 6, 7, 2, 5, 5 km